여기 웰컴 투 캘리포니아 하면서 트럭으로 이렇게 아 저리 가게 하네 근데 트럭은 저쪽 길로 가게 하는 거야 뭐야 직접 갔었는데 길을 이렇게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직진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돌게 만들었네 캘리포니아에 들어가는 사람 많아 왔네 여기 봐봐 농산물 농산물 애그리칼 쪽 이게 운겼네 에스펙션 근데 트럭은 저기 정작 트럭은 저 위로 가게 만들었네 저기는 무게도 재고 무게 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감 사람도 없어 wait we didn't come through this before yes we did 사람도 없으면서 그냥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의 일종의 농산물 아무거나 틀지 말라는 의미지 사실 저렇게 넓게 해 놓으면 검사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야 되잖아 그렇지 저렇게 넓게 해 놓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랜덤이 어쩔 때는 한꺼번에 조사를 해 그때는 좁았잖아 2차선이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차를 한 명이서 양쪽으로 볼 수 있었는데 다 보보여 저거는 지금 뭐야 구멍이 다섯 개 아니야 아침 지금 좀 이른 아침이라 출근들을 안 했을 수도 있지 근데 출근한 시간은 아니 내일 출근을 해도 다섯 명을 고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임금이 많이 든다는 거잖아 그렇지 차라리 좁게 하고 캘리포니아는 그런 노동요금 많이 쓰고 있어 사람들한테는 어쩔지 모르죠 일종의 노동력을 창출한 거야 그런 식으로 라자 이제 캘리포니아에 들어왔다 2시간 55분 남았네 갑시다 갑시다 감사합니다